4패 53점인가? 아 그래? 지금 몇 점이야? 존나많이 올렸네? 아이고 지면 존나많이 떨어지던데 상대 61점까지 있는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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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한 리퍼 아 이거 왠지 한조를 해야될거 같은데 안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한조나 위도우하면 이렇게 잘 막아지거든요 여기 맵에서 근데 솔저우를 그냥 계속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강한 녀석 할게 어떻게 생각해? 솔저우 할까 아니면 저격할까? 저격, 저격 필요할거 같은데 이래? 리더우 할까 한조 할까? 빨리 한조해 한조 한조 금메달 꺼봐 제가 먹을 때잖아 대리 금메달 제가 가져감 뒤따 저렇게 존나 열심히 할거 같아 지면 뒤졌어 어 존나 그냥 아무데나 막 쏟는데 막 맞아 그냥 이거 조준점 없어도 될거 같아 내 두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번 보자고 저격의 공격까지 30초 어 제가 바빠지겠군요 이맵 한조 좋아 수비 상대의 탱커 많을수록 좋아 로드오구가 많이 나오거든 이맵이 로드오구가 한조한테 존나 사살 개꽂힌 갱 뒤져 피먹다가 뒤져 그냥 꿀꺽꿀꺽하다 뒤져 꿀꺽꿀꺽하다 뒤져 어흑 우리팀에 로드오구 한 명 있네 어 우리팀 로드오구 잘하잖아 걔 로드오구 잘해 아 출전적 온다 갑자기 정마리 와가네 오른쪽에 겐지 엘리싱거같아 아 리퍼리 서 아 자리야 두대만 쳤는데 안죽었네 와 리퍼 뭐야 저거 리퍼 어떻게 할거야 저거 아 뚫렸는데 이거 아 큰일났네 아 오케이 아 리퍼 시발 리퍼가 골수궁이다 그니까 아 리퍼 잘한다 쟤 이거 리퍼 어떡하지 토르비언 해야되나 뭔지야 와 야 튕겨냈네 아 한방에 줄라그랬는데 다 맞았네 내가 이거 하나하나 거점 미리때마다 그거있지 아 이거 솔조해야겠다 안그래 어 아 근데 내가 금메달인데 무화가 한쪽 공 빠세요 공이라도 쓰고 바꿀거야 공이라도 쓰고 바꿀거야 라인 죽였어 라인 죽였어 라인 죽였어 라인 죽였어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다왔어? 리퍼 뒤로 많이 돌아오는 쟤 쟤 엘씨 권총 들고 존나가래 야 나 통있어 라인 방목 부서지면 바로 공기파라 뒤에파라 뒤에 건물파요 어 그 호응 뭐야? 궁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갑자기? 올라가는건 없나 여기? 여깄다 리퍼 리퍼 와 거의 뭐 씨발 개뚫리네 이거 그냥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갑자기? 오케이 와 대박 리퍼 쟤는 다시 뛰어 파이임 아 나인하네 아 아 매일 중요한데 와 거의 뭐 씨 아 갯뚫리네 그냥 나 궁을 한번도 못썼어 아씨 화달 맞았네 아 왜이렇게 어이없게 뒤지 자꾸? 궁을 한번도 못썼네 캐릭터 바꾸느라 미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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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은 그 그 사라지 낙은 미천히 이 사라지 영웅 선 좋더라 아 거의 이거 막지 못하네 아 이거 거의 씨발 야 이거 다 한 번에 한 번에 다 못 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못 밀면 끝나고 끝까지 못 밀면 끝나고 끝까지 못 밀면 끝나고 단판에 뚫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럼 승자 결정전 해가지고 공수 또 또 또 더 해야 돼 그냥 뚫다 보면 이겨 음 조합 좀 보고 골라야겠네 이거 아 조합을 좀 보고 골라야겠다 이거 뭘 할 수가 없네 지는 판도 금받으면 전수 많이 주냐? 금받을 받으면 전 덜 떨어지긴 하겠지 오 금받에 두 개 은받에 하나 있어 덜 떨어지기 공격이 좀 유지한 것 같은데 고기야 기술력은 세개체 공격시작까지 30초 뱀질거리지 말고 이동할 준비 리퍼가 너무 짜증나 긍까 리퍼 잡아야 돼 이거 리퍼 잘 사는 게 뭐냐 이 번 딱히 딱히 없는데 무적 아니에요 리퍼? 나도 리퍼 할까? 아 제발 아 왜 그래 아 리퍼 시발 리퍼가 저런거 같은데 뭐? 하덕하자고 아 신이 주는구나 내가 안쓰는게 아니라 아니 리퍼 꽤 붙이기 않겠어 쟤 잡게 리퍼 잡았다 야 뚫었다 이거 흠 우리 오프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더 빠른데? 오케이 리퍼 리퍼 떴다 리퍼 떴다 화물 밀어 화물 밀어 화물 옆에서 팔아볼게 내가 바로 점프하는거 바로 다운 리퍼 위에있다 안알았다 피 리퍼 피없어 최대할께요 다운 오호호호호 잘어뜨려 아 치와 치와 피아니야 콘것트라인 사나 돌아왔지 힐이 잡어 힐이 잡어 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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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목표를 번쩍했다 내비시 아 다운 아 턴 어 물론 갖고있어 아 뭐에 맞았냐? 마지막 거 전크래크도 맞았네 아이씨 야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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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크래크도 맞았네 아 그거 있는데 실리트 아 그거 있는데 실리트 아 이거 오른쪽 리포 더있게 리포 조심 리포 조심 아 리포 뒤에 뒤에 리포 왼쪽으로 빠졌다 아이씨 겁나 보고있네 복만 어우 나 하나만 좋았네 다행히 일어나세요 적들이 부활합니다 아우 씨 아아 진흙을 보나갑니다 진흙을 보나갑니다 진흙을 보나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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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이씨 서버 번호 criticisms 다시트 넌 오른쪽으로 돌아 entitled 더 빨리 빈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이 너무 유리한데 이거? 소비 캐릭터를 하나 해야겠다 이거 제발 공격 제발 공격 제발 공격돌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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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이거 우리가 공격이지? 한 군데만 뚫으면 돼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뚫으면 된다고? 한 군데만? 이긴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아 존나 라인하드 방벽 존나 때려서 궁 채운 다음에 뚫으면 되겠다 시간 몇 분이야 3분? 한 칸만 가면 되네 아까 거 문까지만 가면 되네 근데 여기는 좀 한 칸이 긴데 리퍼한테 한번 궁 제대로 맞으면 끝나는 거네 응 리퍼 잘 봐야돼 니 궁 제대로 들어가면 끝나겠다 아 궁 찬란아 궁 활용도가 중요하겠네 아 궁 잘 써야겠네 이거 아 근데 우리가 되게 빨리 쓸었는데 그만큼 시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나 메달이 하나도 없네 아 이씨 메달 금 계속 먹어야겠다잖아 너 몰아줄게 배치니까 그래 너 몰아 안 줘도 될 거 같은데 네 내가 몰아주고 있어요 고마워 아 우리 겜씨 존나 잘해 사라 리퍼 여기있어요 어디 어디 내가 지켜 닿게 나 에프 잘랐다 아우야 끝났는데 이거 제가 메리시 할께요 메리시 때려놨다 아 메리시 저 없이 한 대 메리시 잘랐다 불이 겠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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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아이 아무도 잘못 졌다 여기까지만 하물을 열어 윈스터나다 윈스터나다 저 윈스터나 개삐이 존나패 존나패 아 윈스터나 몇개번인거야 휘겹이야 휘겹 야 저기 받았으면 받았으면 위에 휘겹 아야 파라 공지 아 나 궁 안 돌았는데 벌써 궁 돌았네 존나 짧다 나 궁 쓰면 끝나겠다 이봐 오케이 아끼오 컷 오케이 어 나 궁 안 썼는데 시발 끝났네 뭐야 근데 우리 소이버 어디갔어 근데 우리 소이버 어디갔어 근데 우리 소이버 어디갔어 음? 으음 음? 아 여기 살렸구나 한번 오우 오우 졌지만 어차피 나 이거 카드를 안 뚫어 우리 소이버 어디갔냐니까 응? 소이버 어디갔어 왜 안뜨냐 저거 좀 빡치게 이거 카드도 점수에 기여되냐 예 이거 카드도 막 하더래 아 그래? 뭐 모든게 다 점수에 그거 하나보네 안돼 써드니 점수가 높아가지고 애들이 높은 애들이 잡힌 것 같애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런거 우리 평균 0.5년씩 오래돼 아 점수 존나많이 올라갔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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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잘 안 뚫어 흐흑 헥 잘 안 뚫어 예 예 예 예 예